한주간 전해드리는 HCN 충북방송이 선정한 2021년 충북의 10대 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낸 충북선수들 소식 그리고 비대면 전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이슈 마지막으로 청주 내곡초 모듈러 교실 설치 논란 등 교육계 현안까지 신홍경 기자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열린 도쿄올림픽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와 은 4개, 동 10개를 따냈는데 이중 충북선수가 값진 금 2개를 차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한 몫을 했습니다. 먼저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는 양궁 대표팀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양궁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또 제천시청 신재환은 도마 결선에서 14.783점을 기록하며 올림픽 첫 출점만에 세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재환 선수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올해 10월 공생의 의미를 탐색한 40일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도 현장 관람객이 3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한 방역 여건에도 온라인 예매 사이트 국내 전시 예매율 순위 1위를 섰건 휴일엔 매진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전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충북 교육계에서는 청주 내곡초에 모듈러 교실 설치를 두고 불거진 교육청과 학부모의 갈등이 화두였습니다. 청주시 교육지원청은 모듈러 교실이 내곡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혔으나 학부모들이 화재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환경이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앞에 근조화안을 세워두고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교육지원청과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해법 찾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HCN 뉴스 신홍경입니다.